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민입니다. MBC 충북에서는 2023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내 주요 단체장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역 교육계의 큰 변화를 몰고 온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취임하신지가 1년이 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방수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 1일 날 도민 또 유권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제가 교육감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에 품에서 학생들이 꿈을 꾸면 결국은 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교육에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겠다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충북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든지 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또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의 꿈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1년 동안 하여튼 학교 현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또 지역사회의 여론도 많이 듣고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결국은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충북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시대에서 GA 시대의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충북 교육도 선진적으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셨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질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1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격려해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육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지식에서 지혜의 배움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지난 1년간 도교육청의 주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인수위가 구성돼서 정책으로 위반이 되었고. 또 그것을 이제 뭐 5대 4대 분야에 46개 과제로 지금 이행을 하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충청북도 교육청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에서 그런 좋은 평가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건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매번 초등학생들에게 재진국이 되는 급식 문제를 가지고 도청과 교육청이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더군다나 내용도 도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음식의 질, 식품의 질을 담보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4년 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만 더 많은 도민들로부터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학교가 좀 정상화되려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이는 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거는 전면적으로 제가 나서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더 운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미래 세대들은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우선은 그런 마음 근육, 실력을 향상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몸 근육을 기르는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뭐 항상 하는 얘기가. 교육감은 교사를 위한 교육감 교회장을 위한 교육감이니 수단이나 도구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한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고 또 새로운 과목 단위 학교 중심으로 이제. 공교육이 더 발전적이고 또 실력 구축한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단위 학교 중심으로 뭔가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마음 자세가 저는 바뀌고 있다고 요새 많이 확인도 하고 주변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교육계의 변화를 몰고 오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스웨덴과 영국 등지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죠. 네. 공약 사업인 노벨 리더 키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하여튼 그 노벨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벨 프로젝트를 수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가서 제가 한 것은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는 노벨상 정도의 우수한 과학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배출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갔었는데 실제 가서 보고 돌아오면서는 오히려 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지금 하는 방법대로 노벨 프로젝트가 잘 운영이 되면 분명히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우선 과학자가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벨 프로젝트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온 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공정수능을 주문하면서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느냐가 올 수능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수험생과 학부모 지금 약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렇게 정부에서 직접 공정성과 투명성과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나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고 그것에 대한 킬러 문항이란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그것은 대책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평가를 받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특정한 방향에서 특정한 정보가 그 특정한 그 결과를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불공정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수능 출제 과정이나 또 결과를 배출한 것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단순히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랫동안 준비를 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출제자도 있고 검토자도 있고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수능 문항 출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혼란이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해온 것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꿋꿋하게 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은 이제까지 해온 것에 입각해서 그냥 열심히 했던 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제가 선거 과정에서 그런 걸 받고 토론 과정에서 그걸 느꼈는데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수시 중심이고 수능에 대해 정시에 대해 좀 소홀히 하는 게 있어서 학생들이 8월 9월에 대해 수시 입시가 시작되면 수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조금 논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수시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능 보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면 그게 오히려 수시의 신축 면접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력 신장이 돼야 시험을 보고 난 이후도 그렇고 또 본인이 대학을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마지막 3년 중에 1년 동안에 집중하는 학습의 결과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 아니면 특정한 분야에 이루어지는 수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나 정부에서 하는 대로 맡겨놓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그동안 준비한 것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일반 보편이고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본인이 하던 영역, 본인이 지원하는 과,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하는 대로 부족한 건 빨리 보완하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데가 한 게 듭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장점은 사실은 일정 정도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아주 뛰어난 학생이나 아주 못된 학생이나 보편적으로 기회는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 문제나 특정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 교육에서는 수시도 중요합니다만 수능에 대해서도 좀 학교에서 생각을 좀 바꿔서 9월달 10월에 수시 입시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소릴 것이 아니라 2학교도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해주시기를 정말 교육감의 입장에서 학생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충북 교육계에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구축 중인 충북형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제가 이제 후보 때는 다차원 평가 시스템이라고 했고 인수위에서 그것을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고유명서를 다채움이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미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 다채움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또 학력평가 독서인문 진로 AI 교육 등 학생성장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학습 지원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 교과 인지적인 주요 교과만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영역까지도 포미트해서 학생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진단을 하고 학습을 촉진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다채움 프로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예 이미 말씀드린 그 다채움 프로그램 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초학력을 향상하는 데 가장 큰 그 사업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플랫폼에 학생들의 자기 조절 검사 도구를 탑재한다든지 또 비인지적 영역의 내용까지도 다양하게 진단하고 학습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보장하려고 하고 그중에 이제 기초학력 항상 집중학년제도 지금 도입하고 있고 또 다양한 튜터링제 같은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영역에 우선은 학력 신장보다는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 생태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학생 각자나 학부모가 그런 자기의 현상을 확인하고 나면 뭔가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급하지 않고 조금 느리다고 생각이 되지만 자발적으로 동기가 유발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결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이 문제를 해소하고 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 사업을 발표하셨는데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 현문현답이라고 현장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 있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현장의 선생님들의 교장 선생님들이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의 수업 결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고 언어발달부터 사회성까지도 발달 지연이 심각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 이거 골든타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 2학기와 내년 1년 동안을 아이성장 골든타임으로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골든타임 동안에 어떤 정책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많은 우리 도내의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선포를 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가지고 진단도 하고 어떤 언어 능력 발달이나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학부모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준비해온 내용을 총체적으로 1년 반 동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생들이 평생 고시기에 배우지 않으면 그 학생이 그 결정을 그 한계가 평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꼭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아기성장 골든타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코로나19가 참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학습 결속 문제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의 위축이라는 문제도 나왔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활동 활성화 프로그램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이 강화되는 게 그 교육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우선은 학생들이 몸 근육을 기르는 게 건강한 신체 건강해야 뭐 지력 향상이나 학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봐서 제가 우선 현장에서 끊임없이 몸 활동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청주에도 고등학교에서도 몇 개 학교가 지금 전 학년이 매일 일정 시간에 몸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주 그 그 충전과 도내는 모든 학교에서 몸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거기에는 뭐 여러 스포츠 종목도 있고 명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그동안의 핫도튼을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몸 활동을 전 시도의 모든 학교에 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향상 마음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기초학력 보장이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시작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현실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아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몸 활동 활성화하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학교폭력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선 된다고 보고 실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사안 처리 원스톱 지원단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또 지금 어떤 다양한 학폭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단순히 해결될 문제도 오히려 그 과정 때문에 심화되는 경우도 많아서 관계 요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고 갈등 조정과도 지금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그냥 폭력이라는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또 우발적인 것은 우발적인 대로 또 벌어진 사안에 가해자가 폐지했을 때 그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교폭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이라고 해서 그것이 발생하는 이후에 좀 숙녀 기간 또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 오히려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겠고 특히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학교 밖으로 또 벗어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방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걸 더 한지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그냥 학교 밖으로 나가면 포기하고 지자체가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더 큰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성비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질만 하면 또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어떻게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걸까요? 왜 자꾸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어쨌든 이런 발생에 대해서는 참 우리 중국 교육가족을 책임지기는 교육가족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은 그 말 길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교육도 강화하고 또 그냥 발생한 것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도 개선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에 너무나 가치관 차이나 또 시대적인 변화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하고 제도도 바꾸고 필요하다면 환경도 조직도 문화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는데 하여튼 지금 입장에서는 뭐 열심히 재발 방지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 조직도 들어온 얘기입니다만 이 사안이 최근에 사회가 너무 이렇게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과정 속에 교육가족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생각이 들어서 사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그 과정 속에서 공무원이 가져낼 책임이나 어떤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 세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초 내년 3월에 예정이었던 공립형 대안학교 단재고의 개교가 1년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교육청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취임을 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걸 많이 보고받는 과정에서 대안학교라고 은요일중고등학교, 목도나라학교, 단재고등학교 이 세 학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소위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미흡함을 대체하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 공립형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립형이라는 걸 맞게 뭔가 구체적인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미흡함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재검토를 지시했고요 또 작년에 지금 개교한 목도나라 학교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담당 장학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결제를 해줬는데 최근에 제가 목도나라 학교조차도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개교를 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재고등학교도 그런 국립형 대안학교의 원칙이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립형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인 교사가 하는 대안학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안학교와는 달리 뭔가 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그런 12월에 결정을 하고 5월 3월에 조직기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에 1월 2월에도 그런 게 다 이미 다 결정을 했는데 아무런 준비를 못한 건 제 잘못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바뀌어서 자체 분석을 해보고 난 뒤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뭔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다 전면적으로 확인해봐라 교육부들이랑도 컨설팅을 받고 또 법령이나 그동안 해왔던 절차에 대해서 점검을 했을 때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건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이나 조직과 의견을 나누는 것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은 뭐 저도 거기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과 열심히 더 준비를 해서 명실공의 공립형이라는 대안학교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뭐 완전히 그걸 없앤다든지 부정하지는 않고요 더 발전적이고 최근에 그 지역 주민과 긴 시간 대화를 해서 그분들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했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팀장이나 과장 국장 나서서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MBC에서도 그런 토론회에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왜 우리가 연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지역의 여론도 들으면서 명실당부한 공립형 대안학교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더 다채로운 소통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고교 평준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그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이미 진행되는 것을 제가 복을 받고 보니 그게 이제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장단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지지분실하길래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 구성원, 제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따로자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이나 관련된 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따로겠다고 해서 올 9월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겸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 9월이 결정이 되면 여부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전환할 것이고요 또 지금 그 결정은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교 평준화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역의 여론을 듣고 교육과정이나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충북 지역은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고교 학점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시도에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신중했었는데 우리 충북은 적극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예비학교, 선도학교,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교 학점제는 선진형 교육 제도이긴 한데 이거 잘 될려면 다양한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교수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도 2025년에 출범할 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출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그렇고 온라인 학교를 만든다든지 또 충북 고교 학점 지원 센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나 또 도교육청에서도 어차피 2025년에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출범하고 미흡한 점은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교육은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내년 1년 동안 다양한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원 동원해서 학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과목, 원하는 분야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교육과정으로 반영하고 운영을 해서 명실상부한 선진형 고교 학점제가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바이오 영재고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충북이 전국에 한 50여 개의 특수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충북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국립형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과의 입장에서 제가 할 일은 일정 부분에 승인해 준다든지 부분적으로 제가 할 교사 충원이나 학교 공간 확보 같은 걸 같이 지원하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 어느 곳에 충북 AI 바이오 학교가 설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몇 명이 가느냐가 저는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학교 현장에 AI 바이오 영재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2027년에 개교가 됐을 때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겠거든요 그 학생들에게는 선제적으로 정말 원하고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을 잘 발굴해서 충북 AI 바이오 영재 학교에 충북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교육감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가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아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조리실에 유해물질로 인한 폐암이라든가 산업 제외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환기 설비 개선과 또 개인 보호구 제공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로 환경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궁금하네요 제가 학교 방문을 많이 하는데 갈 때마다 급식질은 꼭 들립니다 그리고 급식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인권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고 저는 다른 어느 교육 환경 보다 학생들이 먹는 공간이고 음식을 주려는 급식 시설에 대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고받아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당겨봐라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CG를 해가지고 3년으로 2년을 단축해서 그러한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도 틈나는 대로 새로운 첨단 그 도구나 기기가 발견되고 그거 투입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조리 종사하는 그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큰 의미 지시하고 있고요 또 조리실의 그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조리 종사원들이 그 업무 과정 과학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차원에서 건강 지킴이 방안도 강구를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분들이 그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하고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제가 어디를 제가 가서도 근무할 때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찾아뵙고 하는데 제 가족이 그 공간에 근무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침에 우유나 빵과 같은 간편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대책이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 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공약을 내세울 때 수요자 중심 간편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이란 전 학생에게 무상 급식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도 먹지 못하고 오는 학생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환경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를 자주 다니는데요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일곱 시에 학교에 등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아침을 먹고 오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걸 전제를 했고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학생들 또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편식이 업무 부담이 된다고 한 것 때문에 업무 부담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조 대표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무 부담 증가 때문에 없애자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도 제가 공약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업무 경감을 제일 목표로 내세워서 최근 조직기판에서도 직속기관의 모든 조직을 기원청에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증가에 대한 것은 최대한 고려해서 간편식을 제공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간편식 메뉴 개발을 시작하고 있어요 곧 이제 뭐 그런 게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수요자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겠다는 것과 또 그것 때문에 업무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2023 유보통합선도교육청에 선정이 됐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유보통합은 정말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지방정부가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이렇게 분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자고 해서 지금 현 정부는 몇 개 정부에서 그걸 하려도 어려워서 실패했는데 현 정부는 2025년에 통합을 하고 이걸 교육부 중심으로 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는 보육 중심이고 유아가 교육 중심으로 가서 초등으로 진입하는 생애 단계를 교육이 된다면 결국은 이 사업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해보자고 했고 선도산업을 하고 있는데 쟤들은 선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청에서는 아마 급증 문제 가지고 얘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제 입장에서는 그 중에 유치원의 교사 역량 강화 역량 함양 자격 시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선도 과제로 집중하고 있고 유보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교사의 자격이나 교사 양성이나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해서 선도 과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또 각자에 맞는 여건에 따라 선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선도사업이 다 모아져서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 시점에서 출발할 때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연수나 역량이나 양성 과정에 대한 과제를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모든 시군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를 선정하고 또 사업계획을 올리다 보면 경제적인 측면 이런 예산 확보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빈 공간이 폐교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복지 시대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학교와 지역 주민 학생과 지역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복합시설이거든요 결국은 학교가 들어갑니다 학교 복합시설이 되는 것인데 주로 그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전국에 200여 개의 시군에 다 하나씩은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고 요새 이제 공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20%나 50% 국비를 제공하고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일부 제공하고 교육청이 제공하는 이 3자가 모여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5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아마 곧 공무를 해서 교육부에 낼 텐데 지금 충북에서는 우선 충주와 또 증평 진천 이런 적극적으로 시장이나 군수와 그 지역 주민이 나서서 교육청이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짜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그 세 시군에서 이번에 공무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군에 하나씩 학교 복합시설을 구축해서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쓸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공간에서 유치원과 노치원 그러니까 이제 어른과 어린아이가 같은 공간에서 문화시설이나 복지 환경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서 최대 공간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또 아주 건강한 연금 받고 생활하고 있는 교육계 원로님들이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다차원적인 시설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연차적으로 해서 5년 내에 모든 시군에 11개 시군에 학교 복합문화시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이 들어서기만 하면 주민들이 서로를 보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군요 지금 선진적으로 몇 개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시니어와 주니어 아주 세대 간에 우리가 격대 교육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전통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가 돼서 요새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세대 차이도 많고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공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건 아주 바람직한 선진형 복합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 도교육청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학생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사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작년부터 취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504개입니다 모두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학교가 현재 단위학교 교장 중심으로 그 학교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 10년 계획을 세우는 학교 발전 비전을 지금 제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다 학교에서 올 3월에 1차 2월 말에 냈고요 또 인사하고 난 뒤에 새로운 교장 구성원들이 와가지고 점검해서 3월까지 2차 받아서 지금은 시군 지원청 별로 점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치 경제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교육은 20, 30년 문제이게 돼요 제가 또 뒤에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럴 때 충북교육이 앞으로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육이 선진형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 발전 비전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년에 본 예산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이미 말씀드렸은 아기 성장 골든타임도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몸근육 마음근육 얘기할 때 몸근육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내의 모든 학교에서 일단은 열심히 쩡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눌려있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거 가지고 혼자 앉아서 자기 세계에 빠지지 말고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대인 관계도 더 확대될 수 있고 또 그런 몸이 활성화되면 집중력도 활성화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을 목표로 정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몸 근육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원래 제시한 46개의 공약을 정책으로 입하는 것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게 오늘 하반기에도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과 교육 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사실은 다른 정치나 경쟁력과 달라진다고 보고요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기존의 정치현상이나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기성세대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기성세대 간 교육활동은 초중고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선출직으로 정치현상에 의해서 교육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교육감으로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들에게 특정한 가치를 주입한다든지 또 너무 그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꿈과 소망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성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결국은 그건 그 아이들에게는 큰 손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아주 악영을 끼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성세대가 신세대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번밖에 없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원하고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영역이나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공교육 환경과 내용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의 임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충북의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후세대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1년 동안 노력을 하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유권자, 교육가족들, 특히 학생들이 하셨던 우려와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다른 2년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눠주신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충북 교육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와 교육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MBC 충북 특별대담 취임 1주년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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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